바퀴 자국? 응 바퀴 자국이야 바퀴 자국이 그림이야 너는? 지가 혼자 이제 끌고 오네 다 여기는 굴럴 수 있는데 조심해 하율아 하람아 아니 벌써 오면 어떡해 큰일날 뻔했네 할머니 여기에 부딪쳤어 방금 머리 탁 부딪쳤지 조심해야돼 슉 하지마 그런것도 하람이가 지 혼자 온다 하람이가 뭐랜줄 아냐? 저 바퀴 자국을 그림이래 할머니 그림있다고 저 바퀴 새카만 자국을 안돼 또? 얘는 왜 안되냐 또 할머니 손이 밧데리야 어이구 잘하 어이구 또 또 또 하람이 잘하긴 한데 넘어져 한쪽 조심해 어 조심해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우리 이제 하람이도 이제 잘타네 어이구 우리 집 쪽으로 와야지 옳지 어 그래 이차? 이차? 캠리 캠리 캠리에 캠리 캠리 찍어줘? 찍어준다 어 조심해 조심해 저 앞에 차오는지 몰라 하율아 그런거는 하지마 갑자기 차오면 안되니까 이렇게나 하지마 차가 저기서 갑자기 어이구 들고 거기 올라왔어 아이고 저 그러면 턱으로 올라왔네 하람이도 이제 지가 이제 들고 컨트롤하네 어 아 깨졌어 그거 깨진거 아이고 이거 안치우고 그냥 여기다 또 놔뒀네 이제 거기다 위에다가 세워놓고 들어가서 손 씻자 어 그만해 이제 하율아 다쳐 아람이랑 부딪치면 큰일날 여긴 내려가면 안된다고 갑자기 그래 그렇게는 해도 돼 근데 그 길로는 내려가면 안 돼요 길로 내려갔다가 차가 갑자기 오면 어 큰일난다 빠이 할머니 빠이 할거야 이제 그만 갖고 들어와 가서 이제 또 손 씻자 여기다 놔둬 차고 앞에다가 차고 앞에다가 다 차 놔둬 그 잘했어 손 씻어 이제 거기다 놀거야 거기다 놔 그냥 놔 하람이 하람이도 얼룩 와서 네 보도 저기다 놔둬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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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올라와 여기다 놔 엉아처럼 엉아 자던거 옆에다 또 갖다 놔 얼룩아 아이고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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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땡 비키세요 하람이 갑니다 땡 땡 얼룩아 안가요? 가요? 땡 땡 땡 땡 땡 하는게 더 힘들겠다 이놈아 응? 이거 땡땡 하는게 더 힘들겠어 응?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하는건 또 다 안다 땡 또 이쪽으로 싹 돌아 아이고 땡땡 그럼 열 줄 몰라? 이제 알아? 여기다 놔둬 이거 여기다 놓으세요 저기다 놔둬 저기다 놔둬? 알았어 끝났어 손 조심해 손 손 다친다 벽이 부딪지 어 손 다친다 손 손 손 니 손 니 손 망가지잖아 어 그러니까 망가져 여기다 놔둬 아휴 응 됐어 이제 여기다 놔 어르지 됐어 얼른 가 끝 아직도 못했어? 끝 바이 아휴 감사합니다.